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 수립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맞춰 안양시도 새해 시작과 함께 평촌 신도시를 대상으로 정비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데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는 조만간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도 포함됩니다.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는 정비 방향과 함께 정비 예정 구역을 설정하고 우선 추진 선도지구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정하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과의 연계 방안도 찾게 됩니다. 이와 함께 평촌 신도시 정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과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상생 방안도 마련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용역 진행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시에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각 동별 여러 분야에 많은 의견을 들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은 오는 4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이 연말 게 나오는 관계로 올해에는 주민 설문조사와 함께 필요한 기반 시설 등 기초 조사를 진행하며 틀을 짜놓을 예정입니다. 이후 정부의 기본 방침이 나오는 대로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서둘러 준비한 끝에 1월 초에 용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가격 입찰 등을 거쳐서 아마 3월 중에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년이 흘러 신도시 같지 않은 신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비될지 용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